여러분들 다이나믹 디자인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우선 다이나믹 디자인의 대주주는 EV죠. 그런데 EV를 둘째치고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도 항상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7개 종목이 항상 10개 있어요. 우선은 상장이 안 되는 종목을 뺄게요. 우선은 스튜디오 산타가 가장 상단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장주식에는 그리고 여기 뭐 있죠 여러분들? 넥슨 바이오. 그런데 넥슨 바이오가 어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미래산업이랑 같이 엮이다 보니까 미래산업도 넥슨에 끼어있죠. EV랑 같이 해서 넥슨 밑에 EV 있으니까. 그리고 넥슨 밑에 또 밑에 다이나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특수관계인에서 거의 뭐 이제는 대주주로 올라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미래산업이 끼어있고 여기 또 옆에 뭐 있어요? 메이슨 캐피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종목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이 어떻게 보면 제일 최하단에 있어요. 그러면은 다이나믹이 어떻게든 뭐 올라줘야지. 위에는 같이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미래산업을 한번 우리가 집중으로 봐야 돼요. 미래산업이 이게 누구주예요? 얘도 정치에 엮여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김성태. 김성태 보조 여러분들. 문재인 라인에서 이제 쓸 내려가는 거죠. 문재인 옛날에 뭐 등등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이 다 엮여있는 라인이에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가. 아무튼 저 정치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을 하면 있어서 종목의 절반 이상이 정치에 결국 다 엮여 있어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치 얘기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진짜 뭘 보고 주식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다이나믹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인리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에 지금 채굴 라이센스 빼고는 싹 다 지금 결국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2차전지가 다 작전주예요. 플러스 항상 홍콩, 아 홍콩이란다. 저기 몽골, 뭐 콩고. 우리가 뭐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의 광산들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냥 이거 기대하나 감으로 세력들이 이걸로 끌어올렸어요. 여러분들 다 관심 끄게 만들고 뭐하고 지랄한 거죠. 그냥. 맞잖아요. 여러분들. 무튼간에 이 인도네시아의 채굴권이 됐든 안 됐든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채굴권은. 이 채굴권 하나만 우린 보면 돼요. 결국은 채굴권이 있냐 없냐. 금양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채굴권 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솔직히 금양 장담한데요. 이거 개박사랍니다. 진짜. 진짜 만 원대까지 더 가서 얘는 거래정지들랴 확률도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 금양은 진짜 이거 진짜 사기 주식이에요. 진짜. 아무튼간에 다이나믹 같은 거. 우린 다이나믹만 보면 되죠. 아마 제가 볼 때 다이나믹 여러분들. 요 위에 물려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여기에 물려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데 다이나믹은 많이 올라가요. 8,000원 9,000원 선이에요. 진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죠. 진짜. 그래서 이 다이나믹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니켈 이거만 보면 되는데. 이제 EV도 같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최대주주가 하니까.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오르면 EV도 같이 오르고. EV가 뭐 되면은 이제 다이나믹도 뭔가 수급이 돌아올 수 있고. 하지만 이 EV 세력은요. 항상 동일하게 움직여요. 자 미래산업에서 다 해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지금. 넥선바이로 갔죠. 그러면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 EV 혹은 다이나믹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누굴 먼저 띄울까요. 당연히 다이나믹 먼저 띄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EV를 또 해먹을 수 있군요 세력들은.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다이나믹인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지금 다이나믹이 이때 부각이 되기 전 빼고는. 이렇게 같이 항상 갈 때.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자 수급표를 볼게요 여러분들. 왜 세력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들 매수를 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전신에다.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파는 물량을 다 담아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페이크에요 여러분들 진짜 페이크. 그 연기금이 팔았다는 거는 이 다이나믹도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제서야 파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손절한 거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 물량까지 싹 다 이제 받아먹는데. 이 흐름을 보세요. 이런 흐름 뒤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근데 문제는 8천원 위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평랑가를 낮추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없어요 이거는.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지점 괜찮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이나믹은 현재 이 인리의 니켈 강산이 이제 채굴권에 대한 라이센스가 지금 안 터트린 이유가 있겠죠. 진짜 더 많이 해먹으려고 일부러 계속 통화를 가지고 있던가. 혹은 채굴 라이센스가 못 닿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한 번 더 딸라고 노력한다고 지금 아무런 언론에도 안 나오던가. 솔직히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인리 채울 거 아니면은 이거 주식 박살나야죠. 총도 천억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확실히 다이나믹 같은 경우. 그래서 이부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온영주 이 새끼는 뭐가 됐든 간에 한 번은 더 올려서 먹습니다. 이번 년도 아니면 얘들이 먹을 기회가 없어요 진짜.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번 7에서 8월달 사이에는 어떻게든 해먹어서 나와야 된다. 안 되면은 이제 우리도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딴 데 가서 먹어야죠.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또 수익도 다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리고 호가창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호가창은요. 떨어지고 있는 폭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두 배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이 호가창 보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밤주식TV에 가면은 호가창 매매법 제가 컨텐츠 올려놨는데 꼭 보시라고. 유튜브에 알밤주식이라고 네 글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천짜리 따까리 채널에 나와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이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단타도 치기 상... 정말 단타도 치기 힘들어요. 진짜 여기서는. 이게 단타 치기 상당히 힘든 종목인데 근데 생각보다 하루 등락폭은 좀 돼요. 이 작은 캔들 한 개가요. 5%예요. 5% 이 좀만한 캔들 한 개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한 10% 좀 넘고 이 파란색깔 조그만 게 한 5%예요. 진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하면은 그냥 호가창 보고 얘가 많으면 떨어지는 중인 차트죠. 이게 같아지면서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게 역전되는 순간 들어가면은 단타를 한 2%씩 먹고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같아지다가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넥슨이 해먹고 넥슨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다이나믹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튼간에 저랑 제가 가이드를 다 잡아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드리죠. 자 위에 있는 제 자랑은 어떻게 다이나믹 네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이나믹 매매방에 초대를 저 번호표와 함께하는 다이나믹 매매방 초대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저랑 매매하면서 제가 타점을 호가창으로 매번 보여드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번주에 상승폭이 나올지 싶어요. 진짜 이게 나와야지 좀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을 기다리시면서 이제 수익볼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아침에 제가 시나리오 문자로 써서 단체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다이나믹 문자 다이나믹 문자 달라고 문자 여섯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아침 8시 50분경에 문자 보내드리죠. 시나리오를 꼭 받으셔서 투자에 시키시고 웬만하면 이제부터 자신 없으시면 홀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튼간에 지금 정권 자체가 보수 쪽이고 지금 진보가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요. 맞잖아요.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졌어요. 지금 파도 얘들도 내부적으로 별 이상 삽지를 많이 해서 아니 지금 얘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뭐가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쇼예요. 진짜 모든 게 쇼예요. 그냥 서로 깜빡 보내고 이럴 거면은 이거는 사이가 안 좋은 거고 깜빡까지 안 보내고 그냥 싸우기만 백나라 찌고 붙고 싸우기만 하면은 다 쇼예요. 결론은 뭐 정치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이잖아요. 진보 쪽인데 이재명보다는 이낙연 쪽에 오히려 더 가까워요. 뭔가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 다이나믹 김성태 이 김성태라는 양반이 원래 문재인 쪽 라인이에요. 김성태가 엮여있는 미래산업 쪽 미래산업이 갑자기 EV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EV의 밑에 자회사죠. 어떻게 이제는 거의 보면은 다이나믹이잖아요. 그러니까 엮여서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이 세력들의 돈들 다 어디 가냐 뭔가 얘들도 안정치를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뭔가 비밀 회동이 내일 있는데 거기에 또 역할이 좀 부과되면서 이번에 얘들이 좀 지시도가 올라가면은 눈치 안 보고 바로 쏠 수도 있어요. 자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EV도 살짝 괜찮게 나오고 있고 정말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홀딩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슬 매집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5,800원 가격대가 상당히 좀 괜찮은 가격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 재물을 보면요. 확실히 EV보다는 안 좋아요. 그래도 적자폭을 좀 확실히 적게 내리고 있거든요. 적자폭을 적게 지금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번 연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업이라는 구시를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EV랑 같이 따라간 놈이니까 다이나믹도 지금 물려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대신 말씀드린 조건 8,000원 밑에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8,000원 위에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게 좀 탈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평랑값 빨리 낮추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비중만 잘 시키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제가 다이나믹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해드릴 테니까 제가 호가창 같이 맨날 보면서 수급표 보면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오더를 낼 수 있게 웬만하면 들어가 계세요. 이번 연도 이제 6개월 동안 저랑 함께 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진짜 제대로 주식 배우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게 저는 일반 사람들이 다 뭐 TV든 뭐 증권 방송 전문가든 뭐든 여러분들에게 안 해주는 말을 저는 항상 해줘요. 뭐가 중요하고 유튜브니까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어야지 주식에 대한 참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느끼고 이해를 하지 일반적으로 맨날 남들이 다 하는 얘기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랑 함께 하면은 자다가도 떼이 생겨요. 또 중간에 또 제가 뭐 알밤 주식이나 이런 데서 추천 좀 하고 다 올려드릴 거니까 다들 한 번씩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저도 바로바로 영상 또 중간에 올려서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제가 매일매일 올릴 수도 없으니까 카톡방 웬만하면 들어오신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이나믹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딱 거르지 마시고 짜증나더라도 항상 멘탈을 맑은 정신 유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항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